세트전 탑이 또 안 나왔는데? 몰라 옛날에는... 한 몇 년 전이지? 제가 트위치 쪽 문화를 접하기 전에는 지금 뭐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j-pop 이런 것도 많이 안 들었거든요? 그땐 뭔가 노래 가사가... 어, 올라프다 어... 유치 안 들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아 난입 들어야 되나? 이러면? 난입 유치화 이런 거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유치화까지 들까? 6렙 전에는 W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6렙 이후에 그냥 무지선 킬각 잡을 것 같아서 좀 무섭네 유치화까지 들자 옛날에는 이제 미션 용 맞추기 그래 그래 용 성공 아 천원 감사합니다 용은 다 용이잖아 용은 그래도 나온다 아 천원 잘 쓸게요 옛날에는 이제 노래 가사가 일본어다 이러면 뭐 일본 노래? 그거 십덕 아니야? 살짝 이런 마인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느새부터인가 이제 그 문화에 스며들어가지고 요새는 J-POP을 되게 많이 듣는 것 같아 다른 노래들보다도 그걸 계기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싶어져서 열심히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 먹은 지 한 몇 년 됐거든요 아직 제대로는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일본어도 하나 골라보라고요 불륭? 네 근데 뭐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 그죠? 불륭이나 불륭이나 아 레이저로 터뜨려야 되나? 나리불? 히든 미션 성공 아이고 히든 미션 천용 틀리기 천치즈 감사합니다 아이생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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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뭔 얘기했냐고요? J-POP? 근데 제가 학창시절만 해도 진짜 노래 가사가 일본어다? 뭐야 너 십덕이야? 뭐 이런 노래 들어 살짝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죠? 요즘엔 그런 거 많이 없지 않나? 음 녀석 뭔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러지 마라 아 아 어? 어? 왓? 아니 살짝 충격적인데? 아니 나도 실수했는데 이게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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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올라프답네 이녀석 진짜네 W에도 난입이 터지는구나 확인 상대도 이거는 못들어오겠죠 그래도? 미니언이 이렇게 많은데 어어? 어? 자 사려야돼? 그러지 뭐 유채화까지만 좀 사릴까요? 상대는 밀고 도망을 가고 싶어하는구나 음 그래 그래 근데 올라프도 이거 가기 싫어할거거든요 좋아줘 나 올라프 위치 정확히 파악중 다위 수고유 올라프가 쪽있으니까 밀게요 그냥 수고유 표증강 됐다 이러면 나는 나쁘지 않은데 지금? 어 뭐야 이거 실패 어.. 어어? 뭐여? 땡?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니 상대 신발도 안 샀는데 이거 웬만하면 안 죽을텐데 진짜 상대가 유치화 키고 달려도 그냥 그죠? 내기속이 더 빠른데? 여기서 좀 괴롭힐까? 에잇 에잇 흐어허헣허헣허헣헣헣 월붕이 바보 아니다 그만 때려라 구화세요? 개멘 바보가 됐는데 사람이? 나 가줄 수 있긴 해 어 여깄다 어어 난입 난입으로 난입으로 야아 얘 진짜 미친 사람이다 흐허허허허허허허허 와 나 죽을 뻔했어 심지어 너무 방심했나? 근데 안죽었잖아. 어, 게이드? 어, 미안. 호골. 후차, 야미. 이제 큐가 포탑에 박힌다고, 이 녀석아. 아니, 맛있어. 레이더가 아직 쿨이야. 올라프 유채화 쓴건가? 어어? 얘 뭐임? 님 뭐함? 어, 잘가셈? 잘 두고삼? 근데 올라프같은걸로 빅토르한테 지면 좀 재미없겠다. 심지어 처음에 그 실수만 아니었으면 그죠? 어떡하겠니? 너가 실수한거잖아. 다음엔 잘하렴. 음, 포예미. 어? 아, 너무 아깝다. 큐쿨이 돌았더라면. 아. 다시 오어라. 와우. 아니.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두명. 그냥 이미 집행이 된거야. 그러니까 선고가 된거야, 이미. 그냥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거야. 파워를 밀겠다, 이 녀석. 자. 와, 나 죽을 뻔했어. 계속 한 딕 차이로 사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사기야? 유채화 없을때는 좀 사렸어야 됐나? 난입이 있어도 유채화 상대로는 그저? 없지 않네. 어, 다 죽었는데? 이거 어떡함? 가볼까? 흡챠. 피하고. 도망갈 수 있을꺼 같나? 죽어요? 야, 근데 전멸은 왜 썼어? 제이스야. 뭔 전멸이여? 그냥 내가 잡는데. 어? 나 딜은 다하고 죽었어,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어우, 좋은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우측까지 갈까? 3코어로? 이게 우측을 가야 좀 이속이 안 딸릴거 같은데, 그죠? 어, 네이스. 곧. 안좋아. 아, 뭔가 아쉽다. 내가 좀 잘했더라면. 뭐야 이거. 뭐요? 아쉽다. 큐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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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멀어졌어. 아니. 이속받고 빨리 가려고 한건데, 더 멀어짐. 너 혼자 가기 좀 무섭지 않니, 근데? 그렇게요? 아쉽다. 와우. 셀프가 오는데, 살아야겠다. 가지말자. 오, 뭐야 이거. 트웨이도 왔나 혹시? 어? 아니 이게 맞냐. 아. 아니 이게 맞네. 아니 왜 또, 왜 또.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음, 분위기 안 좋으니까. 뉴트럴하고 나만의 플레이 하자. 근데 팀원들이 좀 그거네. 아니, 제이스야. 너한테는 너무 관대하면서, 남한테 너무 엄격한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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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잡아야겠는데? 아, 아니 이게 맞아? 너무 아쉽네. 아, 아쉽다. 내가 좀 잘했더라면. 아쉽다. 어? 우와, 다행이다. 좀 못했는데. EW를 되게 잘 숨겼네, 근데?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 B를 잡고 있나, 혹시? 한번 봐주긴 해야겠네. B를 잡았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근데 너무 깊었다. 그거는. 다 죽어버렸네. 완벽하게 물려서 그냥, 그쵸? 그리고 이거 2차까지 밀었으면, 탑바텀으로 2차 밀러 갔어야 되는데, 너무... 그, 아쉬웠는데? 판단이? 아니, 여기서 대체하는게 어딨어. 이제 탑바텀 라인 밀면서, 라인 관리하면서 가야지. 끊었다. 오케이. 아니, 바로 봤어야지, 자크야. 와우. 방금 데미지 봤음? 흐허허허허허허허. 월 라프 그냥, 의문사. 맛있다. 괜찮겠지 뭐. 이게 맞네? 와, 자크 왜 이렇게 세? 자크 개사귄데? 일단 고거 가자. 구도가 엄청 나쁘진 않아 그래도 어 잘 막았다 카소스 남아서 일만 한데 어 네이스요 야 근데 자크가 이 정도인가 아니 자크 해야겠는데 아니 빅토르 왜 함 이거 질거면 오 점멸도 빠지고 죽어서 이게 좀 크네 어 자크 적 있다 엥? 으차 속으로 그리고 여기서 한타를 보는게 아니라 한타를 봐 어 한타를 보러 가자 어 네이스 제이씨 뭐요? 제이씨 일단 올라프 한표 주고 올라프 한표 제이씨 넌 안주마 이 나쁜 녀석 아 뭔가 아쉽네 한번 글가면 글가면 뭐하지? 빅토르 박았다가 뭔가 혼쭐 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에잇 고정체력 박는게 맞으려나 모르겠네 어 아니 그라가스가 탑이 아니었구나 서폿 그라가스였구나 아니면 서폿 엘리스인가? 어? 엘리스는 정글이 맞겠죠 이러면? 엘리스 정글에 미드 탈론에 탑 그라가스 맞는 것 같은데? 서폿 카밀에다가 그죠? 그냥 페이크 준거 아닐까? 뭐야 서폿 그라가스의 탑 카밀이었네? 페이크가 아니었구나 카밀 상대로 할만한가? 달구리 거리 주는 순간 그냥 반피 나갈 것 같은데? 원커맨? 가능할까요? 근데 누가 뭘 밴 했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게 밴 끝난 다음에 서폿 하면 밴은 안 바뀌잖아 픽 서폿 없던 시절에 그것도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픽 서폿 없었던 것도 추억이네 그죠? 요즘에야 뭐 그냥 1픽 5픽 그냥 서폿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옛날에는 대신 잡아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빅토르 주셈 저 빅토르 없음 그냥 그라가스 하셈 스왑 안받음 그냥 리신 탑 리신 갈게요 살짝 그런 추억이 또 있었지 웨이브 많은 거 이용해서 푸시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거는? 앨리스 오기 전에 밀 수가 있을까 이거를? 오기 전에 빠르게 밀긴 해야 돼 앨리스가 뛸 거 같아 근데 어떡함? 어쩔 수 없어 오케이 됐다 이정도면 됐어 이야 선방했다 표준강이 되면 좋겠는데 이거 이번에 잘 먹어보자 어? 괜찮아 다음 대포만 먹으면 돼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크리즈는 걸어도 집 갈 수밖에 없긴 한데 이거는 그냥 가자 앨리스 위치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탈로는 아래쪽 앨리스 계속 안보이거든요 그냥 살이는게 낫겠는데 지금은 3일이라 노플일 때 그냥 2타고 궁박으면 앨리스한테 호응이 야무지게 돼서 다 녹일게요 그냥 우리 정글이나 한번 지켜볼까? 이거 털었네 고치 빠졌다 고치 빠졌다 아 너무 아쉬운데? 까비 뭔가 아쉽네 내가 정글 쪽을 좀 일찍 봐줬으면 괜찮았으려나? 그러니까 우리 정글을 좀 일찍 봤으면 더 괜찮았기도 했겠다 그죠? 그러지 마라 아니 리진아 아니 리진아 왜 또 2절을 했어 그게 뭔 소리니 아쉽네 그래 화이팅 화이팅이다 앨리스가 뭔가 뛸 것 같냐 이거는 헬퍼를 타자 할만한데 그래도 리진이 있어서 좋아요 뭔가 앨리스는 이런 거 안 뛰면 섭섭하지 이게 빅토리야 바로 궁으로 밀어버리기 여기서 바로 교환 못 참겠다 어 하늘 텔포 왔거든요 바로 역주행해 바로 역주행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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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 좀 하늘 노태리욱 응 리치베이 나왔어 게이득이야 밀고 미드 쪽 한번 봐줘야겠다 이거는 그쵸 오 등강도 다 됐음 가자 아무나 차줘 리신아 아니 그냥 들가 차지 아 저기 안돼 어 뭐야 이거 아 카멜 궁이 좋았다 아니 궁때문에 위치가 이렇게 돼버리냐 와 근데 이거 다 못잡는 거 너무 아까운데 앨리스한테 레이저를 좀 잘 쓸걸 저거 마무리 될만했는데 많이 아쉽네 어 어 아이고 리신아 결국 궁 못쓰고 갔구나 안 끼다 똥됐어 그냥 여기서 글가 찼으면 깔끔했지 않았을까 너무 큰 각을 봤던 거 아닐까 앨리스 왔다 전멸 있나 본데 다 죽었네 오긴 했음 님들아 뭐 없나 뭐 없나 오케이 오케이 징 뭐요 뭐야 이거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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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데이스요 이 빅프로야 음 좋았다 어어 어어 까비 전멸은 뺐다 근데 어어 어어 이게 뭐야 아 아니 이게 맞아 어어 저기 안죽어 진짜 개에반데 아니 말도 안 돼 아 이거 점화속 말고 주민력템 살걸 뭘 중요하지 않잖아 근데 흐허허허 어어 다 잡았잖아 순전해 야 글가는 줘 그냥 뭐 없어 그럼 텔프로 그냥 막줘 아 와우 다행이다 후 상대 전멸을 있었으면 내가 좋았겠다 아 아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점화속 사서 살았네 잘살네 역시 점화속이야 체력은 배신하지 않아 자 배가 코고모야 이걸 안 들어와? 야 탈론유재 아닌가? 됐으면 잡고 좋았다 어 저거요? 아이고 한 표가 부족하네 이진아 다음에 줄게 흠 오케이 3등도 잘한거야 흐허허 수고 아니 그 그래 서포트 토픽 괜찮지 그리고 빅토르는 미드인척도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겠지 서포트 아니 서포트아 너 그거 하려고 썻 번거야? 대체 무슨 소리니 3은 뭐야 럼블이야? 럼블 상대로 괜찮았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 음 열심히 해봐야겠구나 잘해보자 몬카사요 아오 시끄러 자 나만의 플레이를 하자 이거는 어 무빙 무빙? 오케이 오케이 하나 피해서 다행이다 하나 버리고 이거 먹고 버리고 아 버리고 음 큰일났네 그리고 빅토르를 할 때는 이렇게 교전이 났을 때 절대 쳐다보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아니 뭐 내가 할 수 있는거 없어 그냥 응원을 해 어 네이스 슬슬 풀고 버블먹어서 나쁘지 않은가? 어 좋은데 이러면 흠 어 코르키가 좀 괴물이 돼버렸네 아이고 짜오야 그래 짜오 써보사 어떡하니 오 제압골드 오 제압골드 아 음 살짝 큰일났네 저거 어떡하냐 제압되었습니다 아 돈 곧 차긴 하는데 우와 다행이다 아슬아슬 했어 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얘들아 나 탑 솔킬 땄어 문 오픈이요 아까 그 화개 하던 애들 다 죽었는데 파일럿 바뀌었나봐 음 고창 났네 그냥 자 다시 닫자 흐허허허 칸도라의 상자를 연 내 잘못이다 그래 그래 아유 잘가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못났다 못났어 그냥 어 왜 이렇게 못해 그럴 수 있지 어 어 미안 다행이다 라칸 노공 뭐 뭐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는 어 직세 좋았다 엥 아니 짜오님 그냥 나가버리는게 어딨냐 어디가 못났다 못났어 그냥 어 아니 픽을 그렇게 했으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럼블를 한 번만 더 따고 딱 가고 싶긴 하네 저거 어떻게 썰킬 한번 못다나 게임이기기엔 그 그래 이 녀석 때문에 아오 뭔 짜장 서풋이여 아니 골랐으면 열심히 하지 와든가 혹시 빈신오면 위험하긴 하거든요 오케이 일단 난 잡았어 에이드 그리고 짜오 들어오고 있나 다섯편데 일단 반대 야 좀 들어와봐 짜오야 어? 자비오 잡았다 근데 나쁘지 않아 이러면 아 전밀풀이 너무 아쉽다 이게 따간도냐 타워밀려고 하면 이거 한번 노려볼까? 좀만 뒤로 빠지면서 해봐 오케이 잡았다 이건 잡았잖아 그죠? 으차 뭐요? 야 야 근데 잡았다 잡은게 어디여 8레벨 진짜 오 진짜 절망적이구나 또 한번 해볼까? 아 우린 사비 이거 같이 가볼까? 상대 무리하긴 하는데 가는 중 나 이속 빠르긴 해 야 좋았다 오케이 잡았나? 야 이속 빠른거 봐 휴웨이 한번 잡아볼까 이거? 뒤로 도는 중 근데 니시는 안보이긴 해 살짝 도박이긴 한데 여기 있네 으차 이러면 좋아요 조금씩 따라가긴 하는데 아 서폰만 바뀌었으면 아 싸워하지 말지 바로는 뭐 켰으니까 이거나 밀자 나가지나 말지 그냥 열심히만 하지 안 끝나지 않나 저거는? 아 아니 이거 너무 큰데? 이거 딸만 했는데 너무 아쉽다 어? 와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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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가 좀 잘했으면 방금 이거 스턴을 딱 피하면서 앞전멸했으면 괜찮았는데 아 그게 안됐네 큐웨이 따면서 이차 밀고 자연스럽게 여기 합류해서 딱 뭔지 알죠? 그런 그림 딱 봤는데 아쉽다 아쉬워 야 근데 많이 잡았다 우리 용까지 갈까? 괜찮아 그 최선의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최고의 플레이는 아니었지만 최악은 면했다 상대도 뭔가 무리는 안하는데 시간 오 카직스야 아이야이야 체력 많이 빼가지고 안 끝나긴 하겠다 좀 잘 막으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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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비? 야 한번 막았다 그래도 나쁘지 않다 이게 쌍둥이 타워가 없으니까 너무 힘드네 아이고 낙한 궁 빠졌다 일단 좋은데? 오케이 좋아요 가론까지 가볼까 한번? 아 근데 저거 리신 있긴 한데 애매한디 요웅을 가자 뭐 타워도 밀고 타워도 밀고 아 이게 맞아? 까비 와 저기 안돼 너무 아까운데? 니신이 생각보다 엄청 센네 오 야 카직스야 좋았다 그래그래그래 잘 잡았다 이러면 요웅 한번 막고 괜찮은데? 바론도 아직 안 막혔고 그쵸? 어 어 어 어어어 왓? 하니까 그치? 보관 나이스 트라이 아쉽다 아 좀 잘하지 아